이걸로 신분 생활을 하는 거야. 엄친딸로 태어날 거지. 잘 먹어도 찌지 않는 체직. 타고난 자연 미인이 아줌마다 이거야. 선생님 없이 잘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사라 씨를 소개하는 장면을 만들 거예요. 사라 씨가 가장 자신 있는 퍼즈 있어요? 이혼하자. 사라를 사랑해. 사라가 누군지 알면 당신 기절할 텐데. 할머니 풀어줍시다. 할머니? 15살 때 세움 당해온 저기서. 얼굴 좀 이리 대박. 뱃가루 묻었잖아. 저 병원이에요, 선생님. 이강진이 왔어. 둘이 마주칠 수... 여보세요? 심혁 씨 보호자입니다.